이번 뮤직 어워드 올해의 베스트송 이번 뮤직은 국내 차트 1위를 차지하고 봄날은 강산소년단에게 빌보드 컵도셜 아티스트상까지 안겨주며 최고의 메가 히트곡으로 기록됐습니다 강산소년단 수상을 축하합니다 아미 아미 누구보다 가장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제는 올해 아티스트상을 받았는데 받았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올해 노래상을 받게 되어서 진심으로 정말 놀랍고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작년 이맘쯤에 공원에서 이 노래를 썼던 기억이 나는데요 친구들을 그리워하고 되게 많은 분들을 위로하려 이렇게 쓴 노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셔서 정말 영광이고 앞으로 좋은 노래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늘 많이 말해서 우리 친구들이 처음부터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와우 여러분 와우 정말 다시 한번 방탄소년단의 곡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대중분들과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정말 일곱 멤버 모두 음악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정말 남다릅니다 네 한 곡이 탄생하기 전까지 어떤 주제와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스타일과 어떤 비티를 하면 좋을지 그런 과정과 여러 번의 수정을 통해 방탄소년단의 곡이 탄생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애정과 열정을 담아 감동을 들려드릴 수 있게 정말 그런 음악을 하는 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멤버 뭐 할 말 있나요? 아 네 하하하 네 네 아미 여러분들 진짜 인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 작업실 생겼어요 네 네 그래서 다음 앨범에 이제 열심히 작업해서 여러분들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곡들 멋진 곡들 만들어 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우리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피덕 PD님 저희 상 받았어요 봄날 아미 여러분 사랑합니다